안녕하세요. 저는 한국바로알림서비스의 마스코트, 바로알림이에요. 한국바로알림서비스는 웹사이트와 모바일앱을 통해 해외에 잘못 알려진 대한민국 관련 정보를 쉽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그렇다면 언제, 어떤 상황에서 서비스를 이용하면 좋을까요? 한국이 동남아시아? 한복이 코리안 기모노? 태권도가 코리안 가라데? 이러한 잘못된 정보들을 발견했다면 바로 한국바로알림서비스에 알려주세요. 신고부터 모니터링까지 체계적으로 진행됩니다. 언제, 어디서든,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한국바로알림서비스. 여러분의 소중한 참여가 전세계의 대한민국을 바로 알립니다. 한국바로알림서비스